어떤 상황이 되어있을까요?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어떤 상황이 되어있을까요? 어떤 상황이 되어있을까요? 어떤 상황이 되어있을까요? 아직 볼을 안 만진 지 제가 한 4개월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4개월 5개월 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볼을 만진 지 한 4일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좀 몸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4개월에 오늘의 상황이 되어있을까요? 오늘의 상황이 되어있을까요? 그 팀은 어떤 팀이 되어있을까요? 어떻게 되어있을까요? 저는 이 팀에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팀원들이 너무 잘 챙겨주고 또 놀랬던거는 팀원들이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어서 저도 배울점도 많고 같이 뛰는 마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... 잠시만요. 같이 뛰고 배울 수 있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요. 배울점도 그냥 공개하는 배울점도 많아요.